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글로벌 투표 다배메 팝 페이버릿 멤버 2021에서 1위를 차지하며 프론트맨의 명모를 또 한 번 빛냈습니다. 지민은 다배메 팝 웹사이트에서 최근 종료한 페이버릿 멤버 2021 투표에서 91만 4810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our favorite member 지민, 지민 favorite member 등이 트렌딩되었으며 팬들은 샷, 컴프레츄레이션 지민 해시태그로 지민의 페이버릿 멤버 2021 1위 등극을 축하했습니다. 지민은 앞서 다배메 팝에서 진행된 페이버릿 댄서 male and female 투표에서도 78만 3262표로 1위에 오르며 댄스킹 왕자에 올랐으며 베스트 댄서 2021 남자 아이돌 부문에서도 2019, 2020에 이어 3년 연속 1위를 깨차며 최고의 댄서임을 증명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솔로곡들이 글로벌 주요 음원 플랫폼을 점령하며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해 BTS 멤버 최다 기록 달성이 화제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세계 3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사운드 클라우드, 유튜브 뮤직에서 지민은 단 5개의 솔로곡, 필터, 세렌디피티, 라이, 약속, 크리스마스 러브로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방탄소년단 앨범에 수록된 지민의 솔로곡은 모두 3곡으로 전체 5억 7,700만 이상의 대단한 스트리밍을 기록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필터가 1억 8,800만 스트리밍으로 공개 당시부터 최단 기간 돌파 기록을 현재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세렌디피티, 인트로와 플랫스가 2억 4,400만 스트리밍, 라이는 1억 4,500만 스트리밍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지민은 스포티파이에서만 솔로곡 3곡이 모두 1억 4,500만 스트리밍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탄소년단 멤버가 되었는데요. 세계 최대 음원 공유 플랫폼인 사운드클라우드에서는 지민이 직접 작사, 작곡한 세계 스트리밍 1위 곡 약속이 2억 8,600만, 크리스마스 러브가 3,300만 스트리밍으로 전체 3억 1,900만 이상 스트리밍의 대기록을 세우고 있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약속은 사운드클라우드 데뷔 당시 영어가 아닌 한국 곡임에도 드레이크의 24시간 신기록을 더블에 가깝게 깨며 현재 세계 랭킹 1위 곡으로 한국 노래를 세계 속에 빛내고 있는데요. 유튜브 뮤직에서 뮤직비디오를 제외한 공식 오디오 트랙 기록으로 필터 6,645만, 세렌디비티 인트로와 플랜스 2,892만, 라이 1,699만, 크리스마스 러브 3,472만에 4곡 합산으로 1억 4,700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지민은 일체의 프로모션 없이 방탄소년단 앨범에 수록된 솔로곡과 정식 앨범도 아닌 팬서비스 차원의 비공식 음원 5곡만으로 10억 4,300만 스트리밍이라는 대기록을 BTS 멤버들 가운데 유일하게 달성하며 음원 최강자의 면모를 자랑했는데요. 이에 외신들도 앞다퉈 축하했습니다. 셀럽스 에어로빅, 원인디아 뉴스, 빨리우드 라이프, 라 벌덫 노티스여스 등 전세계 매체들이 발빠르게 보도하며 축하를 전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세계의 팬들도 이를 축하하며 원 빌레언 스트림, 스포 지민이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으며 미국에서 샵 지민 원 빌레언 오디오 스트림스 상위에 스트렌딩되고 더 팍 지민, 컨크레츄레이션 지민, 샵 BTS 지민의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딩되는 축하 물결을 이뤘습니다. 지민의 세련되고 유니크한 보컬의 솔로곡들은 공개 때마다 인기 절정을 누리며 새로운 시도와 변화로 더욱 매력적인 곡을 만들며 아티스트들과 후배 아이돌들의 커버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케이팝 솔로곡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 있는 지민은 전세계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신기록을 터뜨리며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글로벌 케이팝 아이돌 인기 투표 서비스에 케이팝에서 8월 둘째 주에도 가장 많은 하트를 받아 주간 랭킹 1위를 기록하며 3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케이팝 아이돌은 케이팝 아이돌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투표를 짓게 하며 매일 한국시가 자정에 리셋하는데요. 이 순위의 누적 투표로 일간, 주간, 월간 순위와 전체 득표를 합산해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케이팝 아이돌은 세계 각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글로벌 케이팝 아이돌 인기 투표 서비스 앱으로 국내외에서 참여하는 이용자 투표를 100% 순위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케이팝 아이돌의 글로벌 인기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랭킹에서 지민은 총 3,557만 2,308의 하트를 받아 1위에 올랐는데요. 1위 랭킹도 꾸준히 1위를 차지해 왔으며 지난 15일에도 1,344만 9,798 하트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민은 지난해 8월부터 월간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총 6억 5,288만 7,818개의 하트를 받아 12개월 연속 명예의 전당 1위에 오르며 대기록 행진 중이라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처럼 지민은 빠르게 변화하는 케이팝 생태계에서도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31개월 연속 1위에 이은 장기간 1위 점령에 압도적인 인기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민의 버터 콘셉트 포토가 케이팝 투표 웹사이트 케이팝 보트 투표에서 1위에 오르며 또 한 번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민의 버터 콘셉트 포토는 지난 15일 종료된 케이팝 보트 Choose Your Favorite BTS 버터 콘셉트 포토 버전 3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민의 포토는 5만 9,914표를 획득해 45.86%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민은 지난 7월 30일 마감된 케이팝 보트 투표에서 더 킹 오브 셀카 케이팝 페이버리 버터 리믹스 티저 포토 페이버리 버터 콘셉트 포토 페이버리 BT21 캐릭터 등 4개 부문 1위에 오른데 이어 이번 페이버리 BTS 버터 콘셉트 포토 버전 3에서 1위에 오르며 케이팝 프론트맨의 면모를 재차 빛내고 있어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 지민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이는 입고 걸치기만 해도 항상 패션의 화제 중심에 서있죠. 선글라스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미친 소화력과 표현력을 보여주니 역시는 역시인가 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진바라기님의 댓글입니다. 하얀 피부, 작은 얼굴, 매력적인 무쌍 큰 눈, 간지나는 몸매 비율 멋지죠. 선글라스 지민은 그냥 마네킹 모델이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야너스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의 비율 좋고 슬림 탄탄한 아름다운 몸선이 꾸안꾸 패션을 돋보이게 하고 지민이가 걷는 곳을 곧 런웨이로 만들어버리는 매직 효과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서님의 댓글입니다. 지민 이즈 먼들, 울 지민이는 썬글, 내 맘은 몽글, 진프님들은 싱글벙글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곤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